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자가 서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긴 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긴 나이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자가 서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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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